뭐? 나 가라고? 게임 이상한데 이거 어? 어? 뭐 진행한다? 뭐야? 좋을 중 있다니 너가 쉬는 동안 길을 찾아보자고? 너 그게 쉬는 거니? 뭘 죽여야 쉬는 거냐? 뭐 어쩌라고 뭐 뭐 너 쉰다는 거 아니었어? 뭐가 지금 꼬였나 본데 그게 쉬는 거야? 아 시커메서 보이지도 않는 느낌 아 시커메서 보이지도 않는 느낌 어 뭐야 여기는 아까 리그모 삐졌던 데거든요 아 원래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뭔가 꼬여서 한 바퀴 돌았나 보네 미친 미친 게임이네 너무 열받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가 안 난다 미치겠네 진짜 여기로 오는 게 원래 정상인데 뭐가 꼬여서 고부한테 인사하러 간 거야 어? 진행이 안 되네? 길을 찾아야 되나 본데 진짜 리치 가는 길을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리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겠죠? 어우 도저히 방법을 못 찾아서 어 2년 3개월인가? 전 영상을 다시 찾아봤는데 여기서 일로 걸어가서 일로 가니까 자동으로 진행이 되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어? 되네? 잠깐만 리치로 가는 길을 찾은 거야 지금? 이게 가는 길이야? 다크풀 동굴이잖아 디에시동굴 아 그럼 일단은 진행합시다 야 나는 어떻게 저거 저거 우연이 된 거겠지 예전에 깬 거는 그냥 한 번에 깼더라고요 이동 걷다가 야 이거는 너무하네 진짜 게임이 좀 저기 말곤 안되네 갈 수 있겠어? 안지한테 일단 돌아가보자 갑시다 어우 가자 안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뭔가 바른 다루도 있네? 손에 닿아봤는데 안지 데임드 나 괜찮나? 그게 오옹 나 너랑 대화해야겠다 야 안되네요? 으윽 이럴 어서 안지는 어서 여보 레드모어 살 아 여기 있었어? 어른들끼리 대화 좀 하자 야 피곤하다 상자야. 하... 활에 미쳤어... 야 글래머릴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왜 자꾸 불만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어?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래 다... 바보상자가 없으니까... 장작이라도 펼까? 떠들어봐 얘 여기있어 틸라를 만난 상태가 좋지 않아 너는 다 알고 있었지? 에이드리아스가 나쁜 짓 한 거 에이드리아스라고 해서 틸라라고 해야지 알기 쉬운데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이렇게 됐다고 뭘 따라가자 어디로 새지 말고 빨리 가봐 안가? 바로 대화하네요 어 이거 이것도 꼬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많이 꼬인 것 같은데 어 데리고 나온 다음에 치료를 해줬는데 말을 안했어 6개월 동안 그리고 도서관으로 갔어 그리고 아빠 이름을 떠올렸지 이 짧은 문구를 이렇게 길게 풀다니 부시부시한 놈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구했는지 음... 카진 밀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떠들어봐 빨리 빨리 넘기겠습니다 너무 풀어지는 내용이 많네요 근데 갑자기 해머펠의 야수의 딸이 지하감옥에 갇혀있다고 했어 음... 갔는데 시체처럼 있었다 뚝가 막고 있었어 그래서 구해된 거야 그래서 구해된 거야 되게 좋은 애네 정의로운 녀석이구만 카진 지면서 음... 진짜 세세하게 알고 있다 야 음... 음... 배로 탈출했대요 음... 배로 탈출했대요 야 그럼 너도 현상 소비 된 거 아냐? 이 녀석은... 그녀는 그녀의 세세가 필요하지만 소잇3가 어떤 것들은 없었는지 노예 명단에 실례했었어 강사로 보내줬지 이제 메인으로 돌아왔나봐요 내용이 우리가 임무를 해줘야돼 엘리시프가 그 어여쁜 엘리시프 얘기하는건가? 저기에 있는 애 이름이 기억이 안나냐 도시이름이 평화체결을 해달라 약간 이제 다 알겠지만 굳이 매끄럽게 흐름을 이해하기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카이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우꾼이랑 스톱클럽군이 전쟁을 하고요 플레이어가 세력을 선택을 해서 전쟁을 승리하거나 전쟁을 진행 안할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진행 안할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진행 안할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진행 안할수도 있습니다 고마워 바렌다르 어? 잠깐만 이거 하나면 안걸려? 넌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가자 갑시다 둘다 네 아버지 알고있는 모양이야 빨리 가자 편지 받았죠? 네 적의적 빨리 갑시다 폭풍검 폭풍검 인고를 만나러 왔는데 어 밖에서 만나야 되네요 루퀘스트 순서가 인고를 먼저 만나라고 합니다 나 스펙업을 해야될거 어 여기 다 만들어놨네 야영지 있네 야영지 음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인골 어딨냐 저기다 지낸가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야 금리 저렇게 손을 강아 여행 그럼 니가 좀 수호해주면 안되냐? 하... 귀찮구만 기다렸나? 뭐가 문제 있어 보이는데? 지옥군 야영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저는 알고 있나? 아 대사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여행 가고 싶어 나절보 그게 어디야? 야 너 방금 한 말을 생각하면 좀 그런데? 니그모가 세니까 보낼만 하지 둘 다 쳐다보지마 기분 나빠 가자 루사 루사 루사